경쟁력 회복이 기대되는 GS리테일의 목표 주가를 3.8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GS리테일 본업 경쟁력 회복 본격화되며 깜짝 실적 달성입니다. GS리테일은 작년 4분기에 2.89조원의 매출액과 8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51% 높은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홈쇼핑, 호텔 등 주요 사업에서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사업이 포함된 신사업의 영업적자 규모는 당사의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예고한 만큼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GS리테일은 불황의 강한 편의점 사업으로 내수 하강 사이클에 맞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강도 높은 비용 절감으로 올해 유통업종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사업에서 보여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반영해 올해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유통업종 내 탑픽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도 3.8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